어 너무 무섭다 이베율 이베율 스쿠프가 있잖아 이베율 스쿠프를 어떻게 보는 거였지? 잉벤토리 어떻게 보자 아 탭탭 사람 있나? 따라오는 놈 있나? 없어 근데 나 뭐 맞은 것 같은데? 피가 묻어있는데요? 아 나 자기장 밖이야 경기지역 밖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멀리 가서 평화롭게 파밍을 하고 천천히 원쪽으로 조용히 가는 거예요 없어 없어 있어 있어 도망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나 이게? 뭐야 석국? 나 갔나? 어머 어 여기 누가 죽었다 오 배낭 레벨 3 증의 시체예요 가방이 하얘 총도 하얗다? 아이고 아 어떤 놈이 하얀색 가방을 들고 다녀가지고 가방이 너무 튀잖아 너무 무섭다 어디서 날 보고 있을 것 같아 어디 가지? 어디 있어야 될까? 포리 Akors Ganze 거 drivers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어 há 어디서 차 소리 들리는 것 같다 어 잠깐만 무슨 저 저 저 숨어 어 봐봐요 4배율 스코프도 있다고요 아 이거 너무 좋아서 나 못쓰는데 야 이쪽에서 들어있어 누구냐 어디있냐 어 잔상처럼 봤는데 풀을 봤나봐요 사람을 풀인줄 알았나봐 오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누가 연 날리는거 아니야 저거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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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쌌냐 나바깡 는건가 했을때 오 오 아 내가 먼저 봤나대 내가 먼저 본거 아니야 나도 한대 맞춘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나도 한대 맞춘것 같애 그냥 죽지않은것 같애 아마 제가 제 저 녀석 피 반피정도는 뗐을겁니다 나 4배율이 나 죽었어 그냥 죽지않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여기사람 많으면 어떻게해 여기사람 많아요 저 녀석 둘이서 싸우느라고 나를 신경 안쓰고 있거든요 얘들아 나도 있어 보셨죠 보셨죠 저도 합니다 그치 이런게임이지 아 근데 아까 한놈이 더 있었는데 없나 내가 다 해치웠나 요기 가겠어 요기 어 어 왜이렇게 막 금방 피워 어 잠깐만 여기 왜이렇게 짜고 저기 방공모같은데 저기 가자 와 이런 레어템 와 이거 라이트 그립 엄지 그립 오 진짜 총있죠 봤죠 봤죠 진짜 총있죠 에이케임 그것도 에이케임 아 나 총 안나오는 줄 알았다 큰 날 뻔했네 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어 죽었나 뭣도 모르고 어머 깜짝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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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세요 누가 들어오면 샷컨 쏴버리는거야 어떻게 나한테 반격할 새도 없이 죽어버리겠지 샷컨으로 오 깜짝이야 뭐 있지 않았나 혹시 쟤네들도 나를 나를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잠깐만 잠깐만 숨을 곳이 없어 너무 좋다 그늘 풀쑥 엎드려 야 일어나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다리 건너야되 저 다리에서 기다리는 놈이 있을것이다 저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답이 없지 못 죽이면 죽어야지 야 나 태우고가 같이가 저 나쁜놈들 저 나쁜놈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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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어디서 야야야 내렸어야지 여기 있었네 내가 그냥 앞으로 배달해줬구만 나를 그냥 죽을거 없을걸 바보야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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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